안녕 삼장 나의 팬이 되지 않겠나 에? 가 갑자기 왜 그래요 정말 약속했다 분나라 불필 자 사인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안녕 잠깐 기다려요 여기 들어가겠다고 네 제발요 제발요 저기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시끄러워 여기 지나가려면 나랑 시험 싸움에서 이겨놔 삼장 넌 우리 마을에서 쉬는 왕이잖아 서너고 감히 내성에 들어오다니 용서 못해 불어라 바랑풍 으아 저 소리야 오공아 빨리 나가자 어딜 너희는 지하 과목으로 가야 해 잡아라 잡을라 저 넌 맘에 이만큼 먹어 지 진짜 대박 암흑협 나도 흥룡처럼 될 거야 나 운동도 해 저 정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헐 나도 운동할 거야 나도 운동할 거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 그 다음 날 고맙습니다 아멘